요즘 코로나19로 밖을 나가지 못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자연으로 가셔서 맑은 공기 마시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을 맞은 광릉숲을 추천합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딱따구리인 큰악새, 꽃뿌리가 마치 요강을 닮은 광릉 요강꽃, 멸종위기 장수하늘소와 하늘다람쥐까지, 국내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광릉숲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이면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째입니다. 저는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하나인 광릉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나무숲길을 걷고 있는데요. 전나무숲은 90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긴장을 완화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광릉숲은 자연을 느끼고 싶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경기도 상쾌하고 시원해요. 숲을 1시간 넘치 돌고 난 이들의 표정은 한결 박습니다. 여기 오면 나무의 향기가 몸으로 다 스며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오늘은 또 더 평온해 보이네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10주년을 맞아 경기도는 광릉숲 관리 특별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정기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광릉숲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많이 운영을 해서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물권 보전지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봉선사부터 산림생산기술연구소까지 4km 구간의 광릉숲 둘레길의 이름을 공모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3월 29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김태희입니다.